그동안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한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때 썼던 표현이 물의 반잔을 우리가 먼저 채울 테니 나머지는 반잔을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런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나머지 물의 반잔을 채우려는 일본의 시도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멀었다 쪽인지 의견이 굉장히 엇갈릴 것 같네요. 저는 이게 그동안 일본이 오부치 총리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역대 정부의 모든 걸 다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던 말이죠.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과를 했으면 그 사과에 걸맞는 행동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. 지난번에도 갔을 때 보면 강제징용, 강제성 없었다. 또 이런 발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이 바로잡히지 못한 채로 지금의 이런 행동 자체가 무슨 연결성을 갖는 겁니까?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에게는 진정성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의 행동 패턴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다시 한번 외교의 시즌이 5월 말에 한일 간에 열립니다. 관련된 소식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중앙 pockets 아멘